머리를 감기만 하면 흰머리를 흑갈색으로 바꿔주는 모다 모다 샴푸 염색약이 아니에요 이제는 염색약이 필요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죠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이틀란타에 살고 있는 에틀맘 입니다 차이스트 박사님이 7년 동안 연구를 하고 만드신 이 제품의 광고를 보면서 저는 정말 나를 위해서 만든 샴푸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염색을 안할 거고 염색약을 다 버리겠다는 영상을 먼저 찍었었습니다 그동안 흰머리 천연 염색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많은 시도를 했다라는 저의 사연을 메일로 보내드렸더니 흔쾌히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모다 모다 샴푸를 사용하고 너무 좋아서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아서 제가 영상을 많이 찍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샴푸 대한민국을 대표할 염색약을 대체할 샴푸로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대한민국 샴푸를 네 미국의 퀵스타트 펀딩에서 판매를 했어요 저도 얼른 참여를 했고 많은 분들이 45% 할인된 가격으로 모다 모다 샴푸를 사실 수 있도록 광고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 영상을 보시고 참여하시고 고맙다는 메시지도 많이 주셨어요 메일도 주시고요 그런데 아쉽게 퀵스타트 펀딩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모다 모다 샴푸 회사에서 정말 통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품에 자신감이 없다면 이렇게 결정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퀵스타트 펀딩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정품 300g짜리 300ml짜리 정품을 무료로 배송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게시판에 글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다 모다 회사에서 보낸 메일이 스팸 처리가 돼서 스팸 메일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확인하시거나 제 영상을 보신다면 제 고정 댓글 그리고 설명란에 달려있는 URL을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퀵스타터에서 구매를 하셨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모다 모다 회사에 메일을 보내셔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꼭 퀵스타터 주문하신 분만 그리고 퀵스타터에 주문했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셔야만 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꼭 이용하셔서 물건 받으셔서 잘 사용을 하세요 아 저도 빨리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아마존에서 8월 중순부터 얼마 안 남았지만 빨리 사고 싶은데요 둘째 주나 셋째 주 쯤에 아마존이 오픈을 한다고 들었고요 8월 2일 바로 다음 주에요 한국에서는 모다 모다 아이 모다 모다 닷컴에서 8월 2일 월요일부터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하신 분들한테 또 할인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처럼 미국이나 해외에 사는 우리 제외동포들은 아쉽지만 아마 좀 판매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모다 모다 회사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 영상을 보실진 모르겠지만 일회용 샘플이나 작은 사이즈 용량의 샴푸를 꼭 꼭 만들어주세요 미국에서는 타주로 이동을 할 때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지금 300ml는 너무 커서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짐으로 붙일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꼭 작은 사이즈 또는 일회용이 있다면 훨씬 홍보하기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음 달에 아들들 학교 때문에 LA와 워싱턴 이시를 가야 하는데 아 저걸 어떻게 들고 가지? 걱정이에요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갈변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일회용 작은 봉지나 작은 사이즈 용량의 샴푸 모다 모다를 기다리면서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